그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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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네 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감자를 이용해서 감자채피자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자를 이용해서 감자채피자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미 감자 큼지막한 놈 두 개 반 정도 그래서 저는 큰 거 두 개 잔 거 하나 껍데기 벗겨주고 채를 썰어주세요 채칭 감자를 물기가 빠지도록 채에 받쳐주세요 뒤에서 달궈진 채는 약불로 베이컨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퐁퐁퐁 퍼지기 시작하면 뒤집어 주세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꽉 짜주시고요 후춘 후춘가루 하나 둘 소금 후추 살짝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달궈진 팬에 기름을 쏟으시면 됩니다 넉넉히 넉넉히 불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약불입니다 이렇게 잘 눌러서 잘 펴주세요 오우 골드 음 자 가장자리가 이렇게 로버스름해졌으면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토마토 소스를 발라줍니다 아까 부어둔 베이컨을 올려줍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잘 펴서 넣습니다 올리브 저는 우리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왕창 뚜껑을 덮어주세요 치즈가 다 녹았으면 불을 꺼주시고요 이렇게 한입 멈출 수 없는 이마 멈출 수 없는 이마 확 으이 두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